두 여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두 직원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청각장애인입니다. 바리스타는 누구일까요? 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지체장애인입니다. 누구의 공일까요? 1 빼기 1은 뭐야? 3이지, 9이지. 1 더하기 3으로. 두 학생이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지체장애인입니다. 누구의 스케이트일까요? 4를 하나 없애줘. 당신의 생각은 과연 옳았을까요? 노력을 통해 편견을 깨뜨린 김경민 선생님. 처음 교단에 섰을 때는 설레임보다는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설레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장애인은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편견을 만듭니다. 도전을 통해 꿈을 이룬 바리스타 최애나 씨. 청각장애가 있어도 소통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바리스타에 도전했습니다.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 그 생각이 차별을 만듭니다. 버듭된 훈련을 통해 음반의 희망을 만든 김서영 선수. 비결 타면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다 좋아요. 세상을 향해 그녀의 스케이트가 당당하게 뛰어오릅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다친 마음을 깨트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을 딱 처음 했는데 땀을 흘리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오늘도 주어진 시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건네는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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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편견 없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